자, 맞습니다. 좌측 담장 마중 나옵니다. 담장을 넘기는 테타 에반스. 3점 홈런이 나오면서 점수는 13대 11. 이야, 진짜 두산도 대단합니다. 이게 2점 차네요. 테타 나와서 3로 홈런, 점수 차이는 이제 2점 차입니다. 13대 11을 만드는 두산대였습니다. 오늘 경기 2회 이후에는 가장 적은 경투차까지 지금 따라갔습니다. 오, 곧 올립니다. 오른쪽으로 멀리 날아가는 오재인 역전을 보여줍니다. 3로 홈런. 이건 진짜 진짜 드라마네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와, 엄청난 오늘 경기. 역전에 성공하는 두산대 점수는 14대 13. 두산이 이걸 뒤집네요. 3점 홈런 2방으로 8회에 6득점. 와, 진짜 대단한 야구를 합니다. 보고도 비키지가 않네요. 이런 결과가 지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8회에 6점, 모두 홈런, 석정 홈런 2방으로 14대 13을 만드는 두산대였습니다. 와, 진짜 역대급 경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지금은 오재인 선수가 또 몸쪽을 준비를 했어요. 오잉.